안녕하세요. 정직과 실내로 중계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계법인입니다. 금일 소개 드릴 물건은 동구범일동 소재 공실업고 임대 수익율 좋은 5층 근린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187제곱미터, 연면적 740제곱미터인 5층 근린 상가 건물로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지하철 범일역 도보 5분거리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 뛰어나고 자유시장, 부산진시장, 현대백화점이 있는 상가 밀집지역이라 유동인구 항상 넘쳐납니다. 매매가 25억이고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 임차료 850만원으로 임대 수익률 4.3%로 임대 수익률 아주 좋으며 인근에서 진행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범일이 구역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향후 집가 상승도 기대되는 수익형과 시세 차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근린 상가 건물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정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